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렇게 개하고 개가 제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인데요 후꼬미는 가끔 올라옵니다. 후꼬마 핥지 마라. 후꼬마. 후꼬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제 가슴 위에 올라와 주는게 어찌나 귀여운지 근데 우리 후꼬미가 보기... 아유 이빠라 누웠어 누웠어. 후꼬미 누웠어. 후꼬미가 보기와는 달리 입 냄새가 조금 나요. 입에서 약간... 무슨 냄새야 후꼬미 이거? 입냄새 나면 어때? 뭐 이쁘면 되지. 그쵸? 근데 우리 후꼬미. 후꼬미. 내 방에 왜 안 오는 거야 후꼬미가? 뭐 그렇다 치고. 아유 이게 너무 행복해서 죽겠어요. 저는 그냥. 후꼬마 그치? 아유 아빠랑 어쩌나 이렇게. 얘가 착 달라붙는 그런게 있어요. 근데 정은 잘 안 주는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행겨. 이 매력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. 그래서 내가 후꼬미를 좋아하지. 후꼬마 사랑한다. 입냄새가 나면 어떠냐.